네, 시험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 영어 해설강의 중에서 80% 이하로 떨어진 정답률의 문제들만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전반, 후반 나누지 않고 전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에 앞서서 만약에 내 신범위에 들어간다는 친구들은 이 해설강의가 아니라 변형 강좌를 따로 참고하시면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은 정답 위주로 빠르게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21번에 이거 지금 밑줄 친 의미가 뭐냐. 이게 지금 문제였거든. 밑줄을 해석해보시면 동물들의 감각을 밀어넣는 거야. 어디로? 아리스토텔레스 버켓. 그 버켓이라는 게 이런 용기 같은 거잖아요. 양동이 같은 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양동이의 동물의 감각을 밀어넣는다? 그게 무슨 말일까? 자, 첫 문장에 보시면 한번 생각해봐라. 자, 겉보기에 심플한 질문인 몇 개의 센스, 감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생각해보래. 자, 여기서 첫 문장. 항상 소재를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센스. 감각이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소재였거든. 그래서 감각의 개수가 몇 개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래. 한 237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냐면 there are five. 다섯 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면 오감이라고 하는 그 개수는 다섯 개인 거죠. 이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거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무래도 밑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양동이라고 하는 게 뭐일지를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야 됐거든. 지금 보시면 뭐 인간이든 동물이든 이렇게 오감이 있다라고 그 오감은 sight, hearing, smell, taste, and touch. 그런 오감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나로 흐름이 한번 꺾여 여기서. According to philosopher Fiona. 자, 지금 philosopher Fiona라고 하는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죠. 이 사람에 따르면 there are reasons to doubt it. 그것을 의심할 이유들이 있다. 그것을 의심할 이유들. 여기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오감이 있다라고 했던 그것을 의심할 만하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시들이 쫙 나오거든. 그러면 자, 지금 첫 문장에서 얘기했던 다섯 개의 감각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이 다섯 개의 오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의심을 할 이유들이 있다라는 걸 보면 그 다섯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게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 같죠.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미스 씁니다. 여기서 미스는 놓치다거든. 그래서 놓쳤습니다. 뭐를요? a few. 몇 개를 놓쳤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밑줄 친 것들이 다 소재에 당한 감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몇 개의 감각. a few senses. 이게 지금 생략이 된 거야. 몇 개의 감각을 놓쳤어. 우리 인간에 있어서의 몇 개의 감각. 예를 들면 the perception of your own body. 너의 몸을 네가 인지하는 감각이라던가 아니면 뒤에서는 그 밸런스를 느끼는 감각 있죠. 어떤 균형을 맞추는 그런 감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다른 동물들도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은 훨씬 더 분류하기에 좀 어려운 감각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다섯 개가 아니라 몇 개를 빠뜨렸어. 그거보다 더 있어. 라는 이야기로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시들은 꼼꼼하게 다 안 읽어봤어도 지금 이 다 예시에서 얘기하는 것들의 방향을 보시면 감각이라고 하는 게 다섯 개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분류하기도 힘든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문장에 밑줄 쳐 있는 모하기 대신에 동물들의 이런 감각들을 밀어넣는 거야. push a into b 이렇게 쓰죠. push a into b push a into b 그래서 이런 감각을 뭐로 밀어넣는다? 아리스토탈리스의 양동이로 밀어넣는 대신에 우리는 연구해야 돼요. 그것들을. 그것들은 뭐예요? 이 감각들이죠. 그 감각들을 for what they are 있는 그대로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에서 여기서 얘기했던 이 양동이 아리스토탈리스의 양동이는 다섯 개 감각이 있어. 오감이 있어. 라고 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밀어넣기보다는 껴맞추기보다는 이란 뜻으로 이거를 그대로 바꿔쓰기 한 게 지금 몇 번일까요? 자 1번에 보시면 sort various animal senses into fixed categories 우리 sort a into b 라고 하게 되면 a를 b로 분류하다 하거든 그래서 다양한 동물의 감각을 뭐로 분류하는 거? 고정된 캐테고리로 분류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이렇게 아리스토탈리스의 오감에 끼워 맞추는 거 다양한 걸 고정된 캐테고리로 분류하는 거 같은 말 맞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잘하셨고 24번으로 가볼게요. 감사합니다.